네 원자재 그리고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투자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헬로 원자재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의 이석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은 참 빠른데요. 지난 자산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지난주 글로벌 자산시장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데자뷰라는 용어가 떠오르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난주 성적표를 보면 마치 지난해 전체의 성적표를 다시 한번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단연 미국 등 선진 증시의 강세와 반대로 원자재 및 신흥 증시의 약세가 특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3대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다우지스와 S&P500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수닥 지수 역시 연초 대비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선진 증시가 강세로 돌아선 원인은 무엇보다도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경기 외적인 위험 요인들이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의 예로는 지난주에 미국 시카고 제조업 지수가 7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한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를 할 수 있겠고요. 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단계로 접어든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신흥 증시는 여전히 선진 자금의 유입 여부에 따라서 치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 부동산의 거품 논란이 가열되면서 신흥 증시의 악세가 들으드렸습니다. 선진 증시 강세 현상이 나타나면 가장 괴로운 자산은 금인데요. 지난해에도 줄곧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지난주 금값은 주간으로 3% 넘게 급락하면서 올해 상승분에 대부분을 반납했습니다. 연초 이후 성적표를 보면 한 달 전과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1등과 꼴찌 자리는 그대로인 반면에 상위권에 위치해 있던 금과 신흥 증시가 선진 증시에 그 자리를 내주었죠.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적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쾌한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의 흐름과 올 초 대비해서 흐름을 살펴보자면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중국을 제외하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올 초 대비해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선진국보다 훨씬 나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난주만 놓고 보자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선진국이 나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할 텐데 앞으로 신흥국이 조금 더 나올지 선진국이 지금 이 정도 속도를 또 치고 나올지 전망을 해볼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 뭐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선진 증시와 신흥 증시를 비유하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선진 증시가 이제 대기업이라고 본다면은 신흥 증시는 하천 기업 정도로 이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라서 선행성과 후행성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경기 회복 초기에는 아무래도 선진국이 특유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용 절감 노력과 금융 정책적 도움까지 어우러진다면은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3년간이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형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의 초기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중기로 넘어가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 경제 지표들을 봐도 경기 둔화와는 거리가 멀고요. 유럽 국가들도 경기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동안 커다란 역할을 했던 금융 정책도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반기까지는 몰라도 하반기로 접어들면은 신흥 증시가 이런 선진국 증시의 후강에 힘입어서 힘을 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요. 대기업이 힘들면은 하천기업은 더 힘들듯이요. 신흥국 경제가 본 궤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선진국 경제에 예기치 않은 위험요인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향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선진 증시보다는 신흥 증시 쪽이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 증시보다는 신흥 증시가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진 증시에도 배팅을 할 수 있겠고 신흥 증시에도 배팅을 할 수 있겠고 많은 분들이 자기의 투자 의견에 따라서 배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활용한 지표라든지 그리고 투자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해외 투자의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개별 국가가 아닌 선진 증시 또는 신흥 증시 전체의 투자함으로써 분산 투자 등을 통해서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해외 ETF의 장점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간접 투자 즉 펀드를 통해서 중국 증시나 브렉스 증시 아니면 미국 증시 펀드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 증시나 신흥 증시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죠. 더욱이 운용 수수료 등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높은 기타 비용 등이 따르기 때문에 이 펀드 투자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안이 역시 해외 ETF 투자인데요. 실제로도 이런 신흥 증시나 선진 증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ETF로는 나오겠지만 MSCI 이머징 지수를 추종하는 아이쉐얼스 이머징 마켓 ETF가 있고요. 미국 이외 선진 증시 지수인 MSCI AFE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MSCI 이머징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는 전체 ETF 중에서 거래량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선진 증시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형 ETF로서 두 종목 모두 ETF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진 증시와 신흥 증시 투자에 관심이 있고 어떤 증시가 더 좋을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언급한 이런 ETF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ETF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은 없나요? 네 지금 보여드린 ETF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ETF인 거고요. 같은 신흥 증시를 추종하는 ETF 중에서도 MSCI 신흥 증시를 추종하는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FTS의 신흥 증시를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요. 어떤 ETF에는 한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ETF는 한국이 신흥 증시가 아니라고 해서 빼놓고 가는 ETF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해서 한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략에 포함시킨다면 상당히 다양한 메뉴와 전략들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생기고 투자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투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투자의 스펙트럼을 넓혀줄 수 있는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신흥국과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ETF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 이석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